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용진입니다. 오늘은 내신 마인드에서 수용 마인드로 화살표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리라 예상이 되죠.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실전모의고사 파이널 주간을 진행하고 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선생님이 유지했던 기조랑 조금 다르게 그동안 유지했던 기조는 아마도 이런 것이 강했을 거예요. 문제만 너무 풀지 말고 본인의 약점을 잘 찾아서 성적을 진짜로 좀 올려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청자가 약간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제목만 봐도 혹시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걸 스스로 조금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좀 성실해. 그리고 시험 앞두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해왔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사실 꽤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타 감옥에 비해 수학이 좀 약해. 선택 감옥과 상관없이 타 감옥에 비해 내가 수학이 조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 혹시 이런 상황에 좀 해당한다면 경청해 보세요. 반대로 저는 수능 수학 빼고는 시체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의 커스턴은 좀 지나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이 뭔가 나를 좀... 그것이 혹시 내가 내신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수학학습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점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내신과 수능 자체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요. 내신과 수능. 당이 다른 시험이지. 치는 시기도 다르고 반복하는 시험과 한 번에 치는 시험 이런 게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한번 짚어볼게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까지. 이제 2학년 때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6번, 고1, 2 수학은 뭐 고1 같은 고1 수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기는 아마도 그냥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여기 좀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수능 시험 범위를 치는 내신이 한 이 정도의 6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범위의 내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번의 시험을 한 번에 압축해서 치는 시험이 수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치는 거랑 한 번 치는 거에 차이 뭐가 있죠? 일단 분량의 차이가 크잖아. 여러분 우리 수능을 3과목 치는데 3과목 중에 반 정도씩 친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비기간도 좀 짧고 그 기간 내에 좀 압축적으로 다른 과목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잘 통해요. 가능하기도 하고 그것을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체의 범위에서 혹시 빵꾸가 났나 안 났나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원 한 지 한참 되고 나면 수원의 앞부분 뭔가 좀 감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공통과목 잡느라 선택과목을 결국에는 딜레이해서 수능 때까지 공통과목은 그럭저럭 푸는데 선택과목은 내가 3점 아니면 못 풀겠어. 심지어 3점도 못 푸는 게 있어. 이런 현상이 있고요. 아예 개념 정리 자체가 덜 돼 있는 단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양이 좀 많은 시험이다라는 사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지금 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전범위 시험으로서 전체 범위에 대한 항상 항상적인 추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먼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 그런데 과목을 이제 이렇게 세번 해 볼게요. 수원 수2 확통미적 기하 중에 하나. 이 세 과목을 각각 시험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시험치죠. 이 수원 수2 확통미적 기하라는 이 과목의 내신을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학습이 수능 공부의 그대로 기초가 돼요. 사실은 기초가. 하지만 이 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같지가 않지. 꽤 차이가 나요. 이렇게. 분홍을 두 개, 세 개 연도라 붙여도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선생님이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 이 시험들은 한 9대 1 정도의 학습 비중으로 아니면 9대 1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풀면 진짜 90% 정도는 다 잡혀요. 원래 시험의 취지가 그렇기도 하고. 뭔가 좀 특이한 문제가 있어봐야, 없기도 쉬운데 있어봐야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말이야. 넉넉하게 잡아도 6대 3대 1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신 때 했던 전체 10이 수능에 사실 그대로 기본 개념 적용으로 풀만한 게 6 정도밖에 안 되고 수능 스타일, 이른바 평가원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런 수능 공부를 좀 따로 좀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또 내신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개념 적용과 그 원리를 좀 충분히 이해하면서 해야 돼. 그런 게 무려 한 30% 정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쳤는데 수능이 60점대 혹은 그 이하로 나오고 있다. 70점을 안정적으로 못 넘기고 있다. 이러면 그럼 분명히 여기가 굉장히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신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1은 뭐냐면 야, 이건 기출학습도 하고 뭔가 강의도 많이 듣고 했는데도 손에 전혀 안 잡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 심리형이기도 하고 아니면 난이도가 꽤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 자체가 내신을 단순하게 합쳐놓은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강의도 듣고 기출도 열심히 풀고 이러면서 내신 때 공부했던 기본 개념 학습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간 투자도 하고 뭔가 인강도 하고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가 수능 강의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좋아요. 선생님, 저 이것 정도까지 안다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이해하는 것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 괴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선생님이 여러 점 본 것 같아요. 자,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아, 수능이 훨씬 크다는 것. 내신은 수능의 기본을 이루면서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대략 이해했어. 하지만 그것이 공부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첫째,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여러분 수학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요? 수학 공부량. 몇 시간이요? 두 시간이요? 세 시간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율. 수학과 비수학이라고 할까요? 비수학, 수학이 아닌 과목. 수학의 학습의 비중. 사람마다 또 다를 거야. 그리고 이제 수학이 완성되어 있는데 수학만 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거를 평균적으로 말해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수학이 아닌 과목과 수학 과목의 평균적인 학습. 나름대로 수능을 잘 치인 우리 선배들 있죠? 선배들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얘는 한 과목이고 얘는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탐구도 있잖아요. 탐구는 두 과목씩은 하니까. 어느 정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 선생님 좀 깜짝 놀랐어.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까 본인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시간 투자를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최소한 반이 넘어야 돼요. 수학이 다른 과목의 최소한 반이 넘어야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잘 나와. 못해도 60%는 해야 돼요. 너무 수학 이기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현실이 그래요. 썸, 오래 걸린다니까. 개념이 아무리 잘 잡혀있어도 문제풀이량이 부족하면 안 되고요.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또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적용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중에 절반을 넘긴 학생들을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능 수학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점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나 성취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을 보면 거의 70% 이상만 수학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수학 이기주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내신을 준비할 땐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신은 전과목 시험 그리고 중간고사는 전과목은 아니지만 여러 과목을 다 골고루 안배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여러 과목을 골고루 안배하는 그런 어떤 학습의 방식과 틀이 수능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범위 시험으로만 이렇게 확장한 상태가 많은 것 같은 거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무슨 오해? 아, 다른 과목과 골고루 해야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수능 수학의 시간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웬만하면 이해되고 강의 들으면 이해되고 하지만 내가 시간 부족에 너무 턱없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맞춰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막 쫓겨가지고 실수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봤거든. 절대적인 수학 학습량을 늘리시길 권합니다. 진짜로요. 늘릴 시간, 늘릴만한 상황이고 고득점을 하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늘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답과 회독에 대하여.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오답 정리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과언이 아니야. 어떻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수학 문질 푸는 이유는 오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해결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오답을 꼼꼼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는 회독. 전체를 다시 보는 회독도 있지만 5회독, 3회독 이런 얘기하잖아요. 오답 중심으로 자꾸 반복하는 회독의 방법도 있죠. 놀라운 것은 오답과 회독하는 방법이 내신과 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내신과 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단 텀. 가장 중요한 건 텀이요. 텀. 오답을 하고 틀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있죠. 이 텀을 길게 잡아야 돼요. 길게. 내신의 습관 때문에 오늘 한 거를 내일 아니면 좀 나중에 해도 한 2, 3일. 아니 이번 주.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든지 월에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좀 빠른 텀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빠른 텀을 가져가면서 풀이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는 그런 어떤 이해하는 과정 왜 이렇게 풀었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줄어들고요. 빠르게 빠르게 여러 번 회독하는 방식이 내신형 방식이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나오는 문제 있죠. 자 6대 3대 1이 매우 중요해 진짜. 이 문제들은 그렇게 하면 다 맞춰.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는 안 나오는.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좀 다른. 이런 나머지 30%의 문제는 고민을 좀 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여기가 강화되지 않는 거죠. 너무 빠른 텀을 가지고 너무 많은 회독을 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조금은 줄이셔야 됩니다. 텀을 좀 길게 길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회독한 횟수는 좀 줄어도 돼요. 회독의 횟수는 좀 줄여도 돼요. 아니 무슨 오회도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려서 잘 풀리면 된 거 아니에요. 길어야 한 3회독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놓으면 암기 방식으로 그냥 외워둔 풀이는 까먹게 돼 있거든. 그런 풀이를 계속 5회독, 4회독 해가면서 그 풀이법을 암기하는 방식이라면 그걸 지향해야 돼요. 알겠죠? 이 문제들은 그래요. 이 문제들은.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텀을 좀 길게 잡고 회독의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결국 좀 깊이 있게 보자라는 취지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고민과 깊이. 여러분. 정말 시간에 쫓기고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좀 강화시켰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아니 한 문제를 어릴 때는 한 문제를 하루 종일 고민해도 괜찮아라고 조언을 누군가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내신을 치다 보면 한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수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제한된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빠르게 익히고 그걸 풀이법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을 불가피하게 얻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 은근 많더라고 진짜. 그 친구들을 완화시켜야 돼요. 원래 한 문제를 진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럴 수는 없잖아. 이쪽에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문제 혹은 일주일에 한 다섯 문제 정도를 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너무 비인간적인가요? 아니면 잠자기 직전에 양치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에 오늘의 원픽 이 주에 파이브픽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섯 문제는 해설을 좀 덜 보고 해설을 보지 않은 채로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 곱씹어 봐야겠어 다른 풀이를 찾아봐야겠어라는 그런 문항들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텀을 길게 횟수를 줄이는 건 이쪽에 해당하고요. 아까 6대 3대 1이 뭔지 설명했지 내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거의 완성이 되는 게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과 나머지 1을 어떻게 내가 진짜 제대로 소화하고 구현해내는가 그것이 수능 수학을 잘 치는 진정한 관건이고 그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 선생님 오늘 지금 잠깐 설명한 이 내용 중에 어? 이게 난데? 완전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우리 친구들 마인드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내신 마인드, 수능 마인드라는 게 뭐 저차원, 고차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내신을 준비하면서 형성된 공부의 습관의 문제야. 그 습관의 틀을 조금은 전환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수능 준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훨씬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대략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어? 저는 이쪽 마인드가 너무 부족했는데요? 양치기 양치기 완전 문제풀이의 귀신이 되는 이쪽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꼼꼼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여전히 촉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퀘스트 서두에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냥 뭐 켰으니까 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켜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신 마인드와 수능 마인드의 벽을 좀 넘으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여러 박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수능 대박의 길로 또 같이 가봅시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겠습니다.